너무 신기하네.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지? 그 잠깐 사이에. 아니 정말 잠깐 잠든 사이에 온 거잖아. 이렇게 많은 눈이. 물에 축복해주는 눈 같아. 정말 고맙네. 눈이 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. 항상 그래 눈은. 맞아요. 눈만 그래요 비는 안 그런데. 맞아. 너도 그렇게 느끼는구나. 야 근데 다시 전화 한번 해 봐야 되나? 내려오시겠죠. 내려오신다고 했으면 내려오시겠죠. 얘들이 안 오나 보다. 왜 이렇게 된 거지? 내가 뭘 잘못했나? 뭐냐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